음... 음... 뒤에 마마는 뭐냐면 라면 브랜드입니다. 쩝쩝쩝 바로 이겁니다 이 집 이 집의 11시 넘어 완수 아이템이 이겁니다 이거 일단은 아멘을 싹 섞어서 앗 뜨거 이게 뭐야 앗 뜨거 이게 뭐야 라면이 뭐 이러냐 야 이거 웃긴다 또명 꿍꿍물에서 라면 끓인 거예요 근데 거기 라면 스푸도 넣은 것 같아요 맛있다 완자도 좀 잘라내고 어여 매콤하고 짭짜름한 맛이 딱 섞여 있고 거기에 살짝 라면의 스프가 들어간 맛입니다. 또명의 맛은 약간 낯선데 라면의 맛은 낯설지가 않거든요. 음, 부끄러워. 돼지고기 상대표 튀겨놓은 거. 이 고기 맛이 너무 싫으시면 이 묵그럽을 빼시고 이거는 꼭 시키셔야 돼요. 이 돼지고기 완자 들어간 거. 완자는 무조건 강추. 해물 강추. 해물하고 완자. 일단 결론적으로 저한테는 아주 좋아요. 다음에라도 방문할 의사가 있냐? 이것 때문에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다. 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이 며칠 태국 음식을 보면서 느낀 것은 태국은 역시 소스의 나라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합니다. 어느 식당, 어느 가게를 가든 반드시 그 가게가 자랑하는 소스가 있고 또 테이블마다 손님이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소스가 존재하는 걸 보고 소스로서 완성되는 소스의 도시가 바로 방콕 아닌가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